네, 자, 이분은 저희 허리순바 공연단과 인연이 아주 깊어요. 깊은데 노래를 이렇게 정말 잘할지 몰랐어요. 근데 노래를 정말 요즘 날로날로 갈수록 노래에 힘도 생기고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오은경 가수님이세요. 저처럼 무명 가수인데 김천에서 오셨어요. 김천에서 오셨는데 우리 당신은 죄 없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함께하니까 우리 오은경 가수님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인사해주시고요.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많이 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원 품바 무명 가수 이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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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의 귀에 너보다도 약속하네요 마슴 하얀 하늘에 일어나 멈춰서 물러나 보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학교에서 학부로 일어나가는 어린 몸도 쫓아가는 땅에 네 맘을 안줘 쌓고도 빌리면서 나는 일어나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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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엠칼 엠칼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할 줄도 모르고 옷을 입고 왔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요 엠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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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칭셋 엠칼 공연 강력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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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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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